다행히 일기로 이렇게 하고 수술도 잘 되고 지금 암부차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캐쳐나를 빌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3번째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못 시켰어요. 그전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었는데 나오는 우리 친구 매범사진의 캐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잠깐 잠깐 아직 음성이 많이 터져서 노래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. 이해를 하시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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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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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